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14년 제3회 마지막 시험이었죠.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다평 기출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죠. 1번부터 딱 어려운 게 나왔네요. 제가 표시해뒀습니다. 뒤에 숫자를 이렇게 괄호해서 표시한 것은요. 전체 13문제나 14문제 중에서 특별히 좀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되는 문제.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전체 문제 중에서 그나마 난이도를 좀 높게 구성해서 좀 틀려도 틀리도록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런 문제를 제가 표시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보통 한 3문제나 4문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또 삼각표라고 표시했는 것은 충분히 또 건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 문제가 조금 조금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었다. 체감할 수 있었다는 거 참고하셔서 풀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아셔야 됩니다. 함께 보죠. 위험물의 종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두 가지씩 번호를 한번 쓰시오 이랬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봤더니요.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이 나왔습니다. 폭발성 물질은 위험물의 종류 중에서도 전체 종류를 한꺼번에 다 통째로 외우자 그랬습니다. 외우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고요. 외우면 또 상당히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의 종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이렇게 외웠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질산에 유기된 하이드라 아니 질산은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질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 자가 붙였죠. 질산에스테르리오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 가는 것은 여기 제목 자체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이니까 유기과산화 물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하이드라 아니 가는 것은 하이드라진 유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 자와 니 자가 각각 두 개씩 있다 그랬습니다. 아 자가 아조화합물이고 디아조화합물입니다.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써먹는 거죠. 그리고 니도요. 니트로화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니트로소화합물이 있습니다. 소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전체가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 물질은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여기서 골라내기가 좋은 거죠. 지금 폭발성 물질이나 유기과산화 물이 해당되는 것은 하이드라덴 유도체하고요. 다 보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니에 해당되는 니트로소화합물. 그래서 3번과 6번이 해당이 되겠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지금 1번의 황과 본이 리튬 밖에 없습니다. 리튬이 인화성 고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번과 8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우리가 참고로 좀 알아두는 거죠. 아세토는요. 액체입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액체이기 때문에 인화성 액체에 들어가는 거죠. 아세토는 염소산, 과망가산, 과망간산, 산자, 산자 들어가는 거에요. 산화성 물질이 들어가죠. 산화성 액체나 고체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수소는요. 가스죠. 기체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인화성 가스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연소 범위가 4에서 75, 아세틸렌이 뭡니까? 2.5에서 81. 그래서 아세틸렌 만큼이나, 만큼은 아니지만, 만큼이나 굉장히 폭발 범위가 넓고 위험한 그런 폭발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화성 가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색다른 문제고 보기 안에 내용이 여러 개 섞여 들어가 있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최소한 폭발성 물질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3, 6, 1, 8입니다. 그렇죠? 3, 6, 1, 8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에 물에 젖은 손으로 참 중요한 정보다. 그렇죠? 물에 젖었다는 얘기는 저항값이 1,25분의 1로 감소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죠. 감전으로 인해서 심실세동을 일으켰고요. 이때 인체율은 심실세동 전류, 미리암페아와 통전시간, 이런 거 표시 잘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미리 세크를 구하시오. 왜냐하면 미리 세크가 바로 나오지 않죠. 공식에서는 세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리 세크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전류값을 구하면 암페어가 나오거든요. 오음의 법칙에서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인 V는 IR이 있습니다. 같은 공식이지만 전류를 구하려면 I는 R분의 V가 될 것이고요. 혹시나 저항을 구하라 했을 경우에는 이 두 개 자리를 바꾸면 되겠죠. I분의 V가 됩니다. 한 가지 공식이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전류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항값이 나와 있습니다. 천오음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 천오음이 그대로 천오음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물의 저전선이기 때문에 25분의 1로 감수합니다. 천을 25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5분의 1을 곱해서 25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럼 저항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전압은 300V라 그랬으니까 300이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값이 얼마냐? 암페어 단위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계산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자, 천 나누기 25를 한 번 해보십시오 먼저. 항상 끊어서 구분해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40입니다. 300 나누기 40 해주시면 되겠죠. 7.5가 나옵니다. 그러면 7.5 암페어죠. 이걸 심실 세동 전류는 아시죠? 심실 세동 전류는 100루트 T분의 165mA 아닙니까? 심실 세동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암페어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물론 심실 세동 유류를 미리 암페어와 했지만 심실 세동 전류는 자체가 미리 암페어를 구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7.5 암페어를 단위 환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바로 1000을 곱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곱하기 10에 3성 해주면 왜 곱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연습을 해왔던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약분시켜줘야 되고 1암페어는 1000mA니까 1000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7.5 암페어 곱하기 1000 또는 10에 3성 이렇게 해서 바로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퀄리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1000을 곱해 주십시오. 그러면 75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7500mA가 되는 거죠. 이게 심실 세동 전류값이 됩니다. 이 값을 심실 세동 전류값이 여기에다가 대입을 지켜주면 되는 거죠. 즉 이 공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7500 심실 세동 전류값은 루트 T분의 16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루트 T에서 시간을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전 시간. 이게 지금 초거든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자리를 서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가니까 R은 이게 들어오니까 I분의 똑같은 거죠. 항상. 자, 그러면 앞으로 자리를 이동시켜서 루트 T는 해서 7500분의 165 이렇게 해서 165 나누기 7500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해보셔야 돼요. 0.022가 나옵니다. 0.022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T가 필요한 거지 루트 T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루트를 벗겨야 되는 거죠. 이걸 벗기려면 수학에서 이걸 제곱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곱을 해보려면 전체 제곱을 하면 이게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루트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죠? 똑같이 하면 수학에서의 등식은 승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T를 밖으로 꺼내고요. 0.001을 제곱하면 되는 거죠. 제곱하면 0.000484가 되네요. 이게 초단위거든요. 이 초단위이기 때문에 이 초단위를 다시 단위 환산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000484초죠. 이거 곱하기 해서 우리가 했던 대로 초미니셰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초는 1000mg니까 결국 1000을 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안 쓰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0.000484 곱하기 10의 삼성 또는 1000는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기 1000을 하시면 0.484죠. 그러면 0.484 미리 셰커가 되는 거예요. 답은 이렇게 내시는 거죠. 그렇죠?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484니까 반올림하면 0.48 미리 셰커가 되는 거죠. 그리고 7500mA, 7500mA로 나오는 거죠. 계산 문제는 꼼꼼하게 하시면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요. 원리를 알고 제가 그래서 단위 환산하는 것도 꼽짝, 꼽짝 법칙, 꼽하기, 짝대기 해가지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나가시면 전혀 계산 문제라고 해서 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기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를 틀리도록 어렵게 내는 계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1, 2%도 잘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혹시 아직까지도 계산 문제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또 한번 해보시고요. 또 조금 힘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정복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